안녕하세요 히애드 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리자 휴먼 부족이 문명 단계로 진입합니다. 두두둑 자 리자 휴먼 부족이요 이제 모두들 박살내러 가보자 와 와 와 이제 리자 휴먼 가 드디어 문명 단계로 진입을 해서 애들을 싹 다 쓸어버릴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동수단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오케이 만들어 보자 가자 문명단계 가자 문명단계 렛츠기릿 뽕 뽕뽕뽕뽕 와우 말 그대로 축제인데요 당신 이제 문명단계 입장합니다 좋아요 이제 리저임모마이 부족이 문명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이제 슈케몬하우스도 준비가 되었고요 제가 그리고 리저휴몽 와이와 똑닮은 메카 리저휴몽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앞쪽에 엄청난 대화버들도 달려있고 꼬리와 나이까지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저 앞쪽에 뭔가 있네요 뭐지? 이것은 스파이스 유전으로 자원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저 광산을 먹어야 자원을 채취할 수가 있나보네요 우와 뭐야 저거 애플 크리스처 뭔데? 자 일단 빠르게 전명합시다 자 이제 광산 전명합니다 뿅 뚜두두두두두두두 뚜두두 뚜두두두두 위쪽에다가 자 지붕을 만들어볼까요? 우와 이거 거의 완벽한 휴케몬하우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휴케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주택들을 지어서 인구스를 조금 확보를 해주고요 자 그렇다면 공장은 포켓몬 체육관 느낌을 한번 만들어보죠 자 거기다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딱 찌려주고요 오오오오오오오 자 이렇게 해서 휴케몬 체육관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면 완벽하다 어? 뭐죠? 어? 어어? 새로운 도시인가요? 당신의 종이 또 다른 부족이 당신의 대륙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부족을 냅두고 다른 마을을 또 건설을 했다고? 어.. 잠깐만요. 해봅시다. 당신을 보태만 항상 기쁘군요. 말씀하십시오. 치구요. 마음대로 해봐! 자 바로 공격합니다. 감히 마을을 또 따로 만들어? 어? 뭐야? 야 리자휴봉이 시비를 하네요? 아니 알아서 알아서 기다려봐 기다려봐. 일을 안한다 이거지? 여기를 조금 점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아! 메칸 리자휴봉! 이 도시를 박살내라! 뿅! 으어!! 오! 좋아! 공장부터 쪼개버립시다! 그전에 지금 시위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빨리 행복도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일만 하면 안좋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줍시다. 자 여기서 위쪽에 이렇게 달아주면 완전 완벽한 휴캐몬 클럽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파란색도 이쁠 것 같은데 오오오오 이곳은 휴캐몬 클럽입니다 지친 리자 휴봉들의 심신을 달래줄 곳이에요 자 빨리 이거를 연결해주고요 이로써 이제 행복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빨사라 뻥 자 한마리 더 뽑았으니까 그대로 점령하러 갑시다 렛츠고 지상 유닛 구입해서 한마리 더 공격 빠르게 점령 갑니다 발사 3,2,1 파이어 자 와 메칼리자 휴봉의 엄청난 위력입니다 위쪽에서 미사일을 마모하고 발사하고 있죠 공장 하나 박사라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부족이 지배한다 저 뭐야 노란해 뭐야 주황색 부족이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역시 업체나 활약을 해주고 있는 메칼리자 휴봉이군요 쓸어버려 털어버리는 거야 뿡 좋았어 거의 다 박살 냈고요 점령 간다 뿜뿜뿜뿜 좋았어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황목할게요 당신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 경제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도시로 한번 써봅시다 경제적으로 가볼게요 오렌지 국가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내가 뭐 이따구래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진호세 국가 우리는 즐거운 장미마을 무역로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일단 돈을 벌려면 무역도 조금 필요하죠 무역 시작합시다 자 빨간나라와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가 이제 무역로군요 뭐야 뭔데 당신도 제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 qualification 이 녀석대 X 감히 공격을 해 아 이거 빨리 호탑 4탑 호탑을 지어서 뚝 sweetheart. 감히 공격을 해와 오케이 오렌지 국가 buld 너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것이 너네하고는 전쟁이다 오 오오 몇 마리에 잠깐만 헤헤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몇 마리 쳐들어오는거야 야 얘들아 얘들아 빨리와라 빨리와라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니 이거 너무하마 아니야? 지금 몇 마리가 쳐들어오는거에요? 자 지금 타워도 없는데? 큰일났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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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털린다 얘들아 뻥뻥 공격하라 싹 다 쓸어버려 그렇지 옥테이 타워 건설해야되요 타워 와 너무 많다 아 얘들아 빨리와 뭐하고있어 집 마장난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어어어어어 공격해 잠깐만요 토탑 설치해서 막아야됩니다 무조건 막아야돼 Discover 스타러버리야 그렇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어 두마리밖에 안남았다 어effective 저기요 아 포탑 아장났어요 일단 와 그 와중에 보트까지 온다고? 아 버텨라 버텨내야돼 막아라 한마리 더 한마리 더 뽑아야돼 와 포탑 아장났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집이 박살나고있다 얘들아 무조건 막아야돼 보트도 오고있고요 아 여기 너무 너무 빡센데? 살짝 빠졌다 살짝 빠지자 돈이 너무 모잘라요 일단 와 한마리 또 오네 와 두마리 안돼 이렇게 어이없게 박살날 수는 없어 와 오렌지 끝까지 점령당한다고 이거? 아 열받았다 야 이놈들아 우리집을 건들지말라 안돼 어 어 어 마이갓 우와 터지고 난리가 나녀 포켓몬하우스가 작살난다 공격당한다 아 이거 어떻게 막아요 아이고 집 다 털렸는데 아니 오렌지가 인간적 excludingaaa 너무 센데요 아아아아 폭탄으로 deben Meet 오 몇발이야 이게 하하하 안돼 뺏긴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